야.. 무슨.. 생긴거는 꼭.. 뭐라고.. 뭐.. 뭐처럼 생겼다고 해야될지 모르겠다 처음 보는 셰프예요 아까 화염방사기 셰프도 처음 보는거지 전형도 나중에 나온거 아니야? 저런 디자인 해놓고 게임 안에서 안썼을 리가 없어 그냥 전시용으로 저런 디자인을 해놨을 리가 없어 분명히 움직일거야 저번에 홀 아이씨 야.. 이거는 응급상자인가봐요 이..이..이..뭐야 나노수츠..인데.. 셰프한테 당한건가? 나랑 모델이 좀 틀린거 같기도 하고 똑같은건가? 이게..나노수츠를.. 입은..병상..얘는.. 입었..입은건가 아니면 박피하다가 죽은건가 물론 뭐 원해서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도 나노수츠를 입었을테니까 박피시설이 필요했겠죠 모든 부대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어..나노수츠를 제거한거겠지만 잠시만.. 여기서 자기.. 그 수츠가 뜯긴거.. 뜯겼었나? 유인 컴퓨터 되게 잘해 다할줄알어 완전 만능이야 만능 비니멋서우세요 야 넌 어떻게 이런거 다할줄 아냐 아..씨.. 슈트만 벗겨주고 예..능력은 더 좋아진거 같애 진정사이코가 어.. 미친 듯한 스펙의 인간이지 이즈트만 cards 이즈트만 제가.. 아... 아아... 나의 뭐 정신을 보호해주던 뭐 두 방에 뭘 제거해달라고요? 뭐지? 마이클! 너는 없지! 하지! 왜요? 도와줄게 나의 기술은 이제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8A, 마이클 사이크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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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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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내가... 내가... 그 때에... 내 삶을... 내가... 내가... 마이클! 그리고 추억을 하다가 이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넌 너무 sorry, 클래,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를 못 찾고 있端도는? 흑끄! 혜이펫, listen to me. You know how it works. You know, she didn't have a choice. She did what she had to do. No choice. Just doing what she told. Just following orders. Who the fuck does that sound like? Prophet. I'll tell you one thing, though. She was right about you. She might as well be a fucking machine, because she's sure as hell ain't no human being anymore. I mean, I'm like, the whole world is good as an idea. 근데 예수님! 너는 거기에 있는거지! 그대의 입술을 이기고 있는거지? 그대의 입술을 입고 있는거지? 그대의 입술을 입고 있는거지? 우리 모두의 입술을 만들었을거지 너는 선택을 했잖아 모두가 선택을 했잖아 내가 너는 모든 것을 알게 했잖아 너는 모든 것을 알게 했잖아 기억나는거지? 너의 입술을 입고 있는거지? 왜냐하면 그냥 이를 따라서 왜냐하면 당신은 그 선택을 했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이로 아니요 너 이 옷은 당신의 옷 그리고 너와 그들의 싸움을 항상 지금 프로핏도 되게 아 얘는 근데 알카트레스잖아 되게 후회할거야 원에서의 프로핏은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But that's all it does the system's massive power store can be discharged via a broad area-directed energy weapon meaning assured destruction of hostile elements and metropolitan area depopulation events protocols exists for Archangel to be retasked for a number of alternate outcomes when that outcome is the threat of Set Stage 3 Archangel begins the most aggressive protocol set available Red Star Rising 아 이게 레지털 라이징이구나 아 이게 레지털 라이징이구나 이거 무슨 괴도폭격 같은 건가 레이저 폭격 그 커맨덴 컨커에서 나왔던 그 그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쏘는 거 생긴 게 그런 거 같은데 생긴 게 그런 거 같은데 지구 끝장 지구 끝장 어저 아 아 아 아 전해서드 한 서플이 자신의 염소에 가질 수 있는 것. 만약 그의 삶의 것에 대한 대신을 통해 당신의 염소에 대해 가봅을 뱉어 배우는 것을 도와주면. 만약 그의 염소에 대한 염소에 대해 기간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을 근처에 자신을 담아주소와 사후에 관한 염소에 대한 염소에 대해? 아래쪽, 당신이 염소에 대해 제한했을 때까지 계속 늘어난다. 우리는 그 염소에 대한 염소에 대해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는 나녀이의 그의 유니아들은 제거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들은 무엇이고, 아무것이 있다면, 아아... 내가 지금 내 형체가 사람 형체인 거는 어 뭐 도파민 뭐 그게 뭐 이렇게 그 내 정신을 보호해줘서 그런 세프 정신과 연결될때마다 보호해줘서 사람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네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은 이 나노 슈트는 나노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노 같은 뭐 되게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거야 근데 나 더 신기한게 이 활 보이시나요? 활에 저거 세개 다 알렸어 보... 저거 보여요? 군벌줄? 군벌줄 활에다가 묶어놨죠 지금? 세개 흔들흔들거리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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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게 생겼구나 자신의 실수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부대원을 항상 구하기 위해서 왠지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자 가죠 탈약상자 수류탄 거의 쓰지도 않아요 뭔소리야 이거 여기 뭐 있는데 지금? 세프 정신 매개체 근처에 뭐 있어요? 도청기능까지 있죠 이 바이저에는 저거 뭐야? 제이와이 투투님 말씀하세요 자칼 예 연발형식 사건이죠 자가자 특수탓 특수탓 거의 화살만 쓰기 때문에 총알은 별 필요없어요 이거 뭐야? 아 저거 보급품이구나 뭐 줄려고 해킹해야지 그 할 수 있죠 뭐예요? C4 필요없어요 기관총 근데 서브몬 서브몬신건 아니고 그냥 머신건이지 근데 좀 구경에 HMG같은 그런건 아니고 오호 자 이렇게 이렇게 해킹 이렇게 해킹 아